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엡선 에코탱크 L3216 그리고 한번 드라이브 다운로드 후에 USB 케이블로 연결 후 설치하겠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엡선이 형태로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엡선이 형태로 설치합니다. USB 케이블 연결하라고 하면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은 컴퓨터에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잡혀요 2.3.2.1.2.2.2.2.2 그리고 부터 속성 3.2.1.2.2.2.2 3.2.2.1.2 3.2.1.2.2.2.3.2 3.2.1.2.2.2.3.2.2 여기서 프린터 속성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서 유지보수에서 한번 노즈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노즐 점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